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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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뭐야. 폭풍이다. 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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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지 않나? 와. 저 뭐야. 야. 저놈 잡아와. 호잇.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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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 죽여라! 오 좋아 효와 신박하구만 숨어있던 뭐냐 저 중국군이 다 나오구만 흐니 우리는 언제나 승리한다 차갑고 낮은 휘파람 소리 나의 마지막 숨결 동정어림바람 일본절병치 아 맞다 여러분들 할리퀸 나오는 영화 봤나? 50분 손 내일 보러와라카는데 개꿀재미개구만 아니야 지는 전투도 하긴 해 어쩔수 없이 우왕 우리 역사위 이길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기는거야 나는 우리 역사위 니가 신군이다 우린 어지간하면 이길 엘려놓은 방법을 이길 와 깔끔하다 이제는 위로 올라가자 무리의 힘은 없느 자네들 북볼 정책이라고 들어봤나 엘려놓은지 어렵지 무슨 일일이 가능하지 도로 여길 저ujá 3라면 당기는 이거야 여기들이 극한 꼬마지는 못볼게 여기들은 다시 escaketing 체스자들은 힘이 부족이 필요 봉신관계는 봉신관계고 죽는건 죽는거지 무슨 우왕 신난다 자 다음턴에 배치 끝나면 저기 잡는다 어 여기 잡고 이제 들어가자 여기로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지 여기로도 갈 수 있네 아 여.. 강때문에 안되는구나 강이 흘러가 건너갈 수가 없다 그럼 여기는 천혜 요새네 끝났네 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거든 일단 여기 모여서 이거 잡고 어 저거 잡고 신난다 신난다 합시다 풀어 돈 내라 돈 야 이씨 돈을 내야지 어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하면은 너희들을 보호하면은 너희들은 우리에게 돈을 줘야할까 신가 아따 안무님 레인보우 식사할까 같으면은 저쪽에 통신본부에 가갖고 저야 간부들어 같이 소사드 스쿼드 안그랜 내일 보러 갑니다 어 그걸 보려고 하는데 재밌을까 싶어갖고 당연하지 할리킨 보러 가는거 아니야 그거 그걸 보는 이유는 할리킨을 보러 가기 위해서입니다 아 중국에 강하수군이 있을 각이라고 야 서주쪽에 있을수도 있지 강하수군 야 있을수도 있겠다 서주쪽에 강하수군 강하수군 중국이다 유튜브에 아마 한달후에 이거 업로드 될거에요 여러분 아니다 그래 파트일만 딱 업로드하자 파트일만 파트일만 업로드 딱 해놓는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달후에 업로드시키자 오 좋아 좋아좋아 할리킨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지 더 이뻐졌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소주가 또 뭔가 종족이 좀 늘어난거 같다잉 원래 그래 유튜브하고 본방하고 차이는 한달이야 반란이 일어날수있습니다 반란군을 제압하세요 제압 세금 없애준다하면 좋아한다 인자 건네주는구만 더 파이틀쉽 더 파이틀쉽 오우 오우 더 배틀 배틀쉽 오까이 오까이 남반? 남반한거네 이거? 자 준비는 되었는가 파이어 잘가라 봉신 도쿄가 정신치료하다가 자기가 정신치료되면 치료되면 뭐야 이게 비해 비해의 방식대로 외교가 힘들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면 외교를 유리하게 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뭐해 죽은 뭐 죽든 살든 뭐 강하면은 외교를 언제든지 유리하게 끌 수 있어 김시민 조현 장군과 김시민 장군 앞으로 가라 적을 쓸어버려라 어두컴컴하군 아 좋구만 압도적인 힘으로 압도적인 힘으로 아 아주 좋습니다 아 언제든 언제든 압도적인 힘으로 독일 압도적인 힘으로 압도적인 힘으로 압도적인 힘으로 압도적인 힘으로 압도적인 힘으로 동료 성도적인 힘으로 ок 여러분 역사적 왜곡입니다 조선은 침략국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조선은 전범국가가 됩니다 우왕 공속무기가 없어서 매우 아쉽구만 라이션 공성무기가 없어서 정말 아쉽군 우리가 어떠한 민족입니까 배달해 빌라롱 죽음을 배달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인민통지 여러분들께서 뭔가 억수로 바삐 움직이시는구만 우왕 색깔별로 알록달록 이동 조선의 붉은깃발을 높이 올려라 섭리가 눈앞이다 섭리가 눈앞이다 섭리가 눈앞인데 아이스 겸 거의 장관이다 이야 장관이다 장관 야 누가보면 이거는 조선 침묵이야 조선 침묵은 그냥 어 방온은 31도다 1도 남았습니다 1도 더 올라가면 방송을 중지하고 환기를 시켜야 돼요 아니 바로 다행히 가떻은 5 이리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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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